네 이제 마지막 퀸, 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예 퀸 수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대표 모델 영예 퀸, 퀸이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 퀸은 퀸 김혜진 축하드립니다. 퀸은 김혜진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. 김혜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퀸은 김혜진님께서 네 네 퀸은 김혜진입니다. 네 퀸은 김혜진입니다. 네 퀸은 김혜진입니다. 네 퀸은 김혜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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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